안녕하세요. 샌드박스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고스트 장용준입니다. 오늘 일단 진에어전 이겨서 2등을 지키게 됐는데 뒤에 팀들이 너무 추격이 매서워서 좀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와서 빨리 이겨서 좀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가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1라운드 때 이기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SKT도 이기고 그리핀 빼고 상위권 팀들도 다 이기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시즌 전에 예상했던 것 같나? 우리 많이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때 제가 드레이븐이 자신 있었고 팀에서도 지금 뽑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드레이븐 한다고 하고 픽했어요. 바로. 오늘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고요. 오늘 제거 DPM 다 떨어뜨려가지고 약간 속상한데 다음에는 제가 키리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MVP가 1등은 아니더라도 1,000점은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냥 시즌 끝나기 전에. 본인한테 1,000점을 보셨다면 만약에 하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롤챔스 보면서 CJ 때부터 보면서 1,000점을 찍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MVP 그런 선수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뿌듯하고 열심히 해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데프트 선수가 쓰는 거 봤을 때는 엄청 원래 징크스를 잘하셔서 엄청 좋아 보였어요. 네. 몰래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공개됐을 때는 어떤 파동력이 일어날까요? 아마 다른 팀들도 다 따라하지 않을까. 이게 잊혀진 챔프라서 다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커 형이요. 저랑 정말 고마운 형이죠. 고마운 파트너. 진짜 제 서포터예요. 일단 정규 시즌 목표는 2등을 유지하자고요. 그리고 2등 유지해서 플레이오프 때 결승전 가자가 목표예요. 개인적인 목표요? 그냥 남은 경기들을 좀 잘해서 다른 잘하는 원딜 선수들한테 안 밀리는 원딜이 되고 싶어요. 팬분들 저희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번에 이제 다시 연승하게 됐는데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 많이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다 이겨보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